음악 개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통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은 개리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 먹고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다니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교재는 뭘 사야 되고 어떤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많을 텐데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가감없이 제가 포장하지 않고 진솔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개리직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의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오리엔테이션이 가장 촬영하기가 힘들고 부담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강사가 아닌 장사꾼으로 보일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유상통 강좌를 수강하시지 않으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개리직 시험을 준비 중이시라면 또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이번 시간 고민하는 그런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물론 유상통 강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전체적인 커리큘럼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제 강의를 수강하신다면 어떻게 강의를 수강하셔야 하는지 효율적인 학습 방법 안내해드리고요 제가 오랫동안 개리직 강의를 해오면서 또 수많은 합격자를 배출해오면서 그동안 보아왔던 여러가지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조언으로 합격을 위한 조언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다짐과 약속 이거는 사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과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진행을 해볼 테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유상통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리직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저기 유상통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가 보여서 검색을 해서 여기까지 들어오신 경우도 많을 거예요 잘 들어오신 겁니다 유상통은 저희 개리직 강좌 브랜드명이에요 유케, 상케, 통케 요즘에는 이게 또 변비학 CF에서 사용되던데 유케, 상케, 통케 약자로 유상통입니다 사실 이 컴퓨터 일반 과목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들 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왕에 공부할 거 유쾌하고 상쾌하게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통쾌하게 합격하자 그래서 유상통이라고 강좌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유수라고 합니다 저예요 물론 포토샵과 화장이 많이 가미되기는 했으나 저의 이름은 유수고요 이름 정도는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제 강의를 앞으로 수강하실 생각이라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3강 강의 질문하실 때 3강 정도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강 강의를 질문하시면서 제 이름을 우슈쌤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유통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상통은 강좌 브랜드명이고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유수입니다 앞으로 저를 불러주실 때는 다정하게 유수쌤하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는 몇 년 동안 강의를 했는지 이제 가물가물하고 따지는 것도 귀찮아요 한 25년 넘게 IT 강의를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외길 인생을 걸어왔고요 개리직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시험부터 그래서 2008년도부터 제가 강의 준비를 해서 2010년도 시험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니까 10년 넘게 개리직 시험도 진행을 해오고 있네요 외길 인생으로 IT 관련된 강좌만 해왔기 때문에 개리직 이전에는 정보처리 기사 강의를 했고 아마 대한민국의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아마 합격을 하셨을 겁니다 컴퓨터 일반 과목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자세하게 잘 알려드릴 수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요 외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실 거니까 이름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유수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지은 제 호예요 흐르는 물 그래서 유수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순리대로 세상을 살겠다라고 하는 중학교 3학년짜리가 말도 안 되는 제 호를 지었었는데 이것을 제 강사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수쌤이라고 불러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강의를 선택하셔야 할까 당연히 저야 제 강의를 수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러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왜 고민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강의를 수강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합격자가 많이 배출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많은 강사에 대한 평가가 있지요 이 강의를 들으면 정리를 잘 해주십니다 이 강의는 정말 재미있어요 이 강의 강사님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즐겁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합격자를 얼마나 배출해 왔느냐 이것만 보면 강의 선택은 끝나는 거예요 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합격자를 배출했느냐 그 강의가 재미있느냐 그 강의가 어떻느냐 이런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대부분의 많은 평가는 소위 알고 계시죠 자 그 업체들에서 고용된 알바 수험생인 척하는 알바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댓글도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가장 정확한 것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강자가 좋은 강자입니다 저희 유상통은 게리직 합격자 10명 중 8명이 저희 유상통 합격자입니다 에이 설마 과대 간 거 아니야 어떻게 한 직렬에서 한 강자에서 10명 중 80% 합격자가 나올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셔서 연수원에 가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대부분 정말 우리 유상통 합격자들이 대부분이구나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70% 넘는 합격자분들이 저희 유상통 합격자이시고요 2019년도 게리직 시험에 77% 필기 합격자가 배출이 됐고요 저희가 필기 합격을 하시면 마지막 면접까지 책임을 집니다 여러 가지 면접 강자들 제공을 해드려서 최종 합격자는 80%가 넘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필기 합격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10명 중 8명의 합격자는 저희 유상통 가족이고요 여러분들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게리직만 입력해도 수많은 데이터들이 여러분들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러한 데이터들을 잘 보시면서 무엇이 진실된 데이터고 무엇이 거짓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냐 이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 사이트에 유상통 소개에 가보시면 합격 수기 1100개가 넘는 합격 수기가 실명으로 공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른 강좌를 수강하고 계신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게리직 합격자 몇 명이나 되나요? 물어보세요 아마 딴소리 할 거예요 합격자에 대한 언급하지 않고 강의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공부는 본인이 하는 것이지 강의는 거기서 거기고 어차피 컴퓨터 일반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원이설로 여러분을 현혹시킬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요 2019년도 게리직 합격 커트라인이 60점대밖에 안 돼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감원이설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지금까지 합격자가 골고루 여러 사이트 여러 컨텐츠로 분포가 되어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매 시험 예외 없이 70% 넘는 합격자가 심지어 2019년도에는 80% 합격자가 저희 유상통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이 게리직은 여타 행정직이나 경찰 소방직과 같은 이러한 주력 직렬이 아니고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대충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많아요 소위 그 돈만 노리는 여러분 낚으려고 하는 그러한 컨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좌 선택 정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못 낚여서 강의 선택 잘못하시면 열심히 공부하고도 여러분들 그 돈 낭비하고 인생의 그 1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저희 유상통 강좌를 수강하시지 않으셔도 좋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거짓으로 느껴지신다면 수강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강의를 수강하시더라도 제발 이상한 광고에 낚이지 말고 제대로 된 강의를 수강하시라 그렇다면 합격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적어도 공신력 있는 사이트들 공무원 시험계에 알려져 있는 유명 대형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수강을 하세요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강사님들 이름이 알려지고 일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타가 되면 굉장한 중압감에 시달려요 그 많은 수천명 수만명의 수험생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초보 강사 시절에는 그저 수강생 많으면 즐겁고 좋죠 그렇지만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그게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계속 일타를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강사님들은 나름의 컨텐츠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명한 사이트 이름 있는 일타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세요 아시겠죠? 나는 좋아요 유상통이 10명 중 8명 합격했다면 나는 나머지 2명 안으로 들어갈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왜 빠른 길 안전한 길을 놔두고 모험을 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그 2명의 그 모험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다시 당부드리지만 특히 이 텔레마케팅하는 업체에서 전화를 받고 여러분들 뭐 강의 선택하신 분들 나 이 강의 들어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랬다면 지금 이전에 그럼 그 강의 들으셨던 모든 분들은 열심히 안 하셨을까요? 근데 왜 합격자가 분포되지 않고 단 한 명의 합격자도 안 나온 곳이 대부분일까요? 이 개리지 컨텐츠는 강좌를 만들어서 파는 분들이 있어요 강좌를 만들어서 여러 사이트에 판매합니다 똑같은 강좌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그냥 강좌 팔면 그만이에요 사후 관리가 될까요?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줄까요? 뭐 수강 신청할 때는 다 그런 이야기 하죠 영원 프리패스 평생 뭐 무료 아니 평생반 이런 것들 무슨 평생 개리직 준비만 하시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성인이시잖아요 영원 프리패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존재합니까? 아 물론 뭐 합격하면 돌려준대 그럼 마케팅에 제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합격하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컨텐츠들 선택해서 강의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강곡하게 당부드려요 괜히 잘못된 강좌 교재에 낚여서 뭐 무료라는데? 재능 기부? 기부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줄 때 뭔가를 줄 때 기부예요 그런 좀 아무리 마케팅이라도 그런 가문의설 이런 걸로 여러분들 현혹시키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재 뭐 강의 무료? 과연 무료일까요? 여러 단계 교재 비용 다 합쳐보면 그게 무료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자 유상통 강좌 전체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전 9강의도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서 발생했던 여러가지 제가 분석했던 문제점들을 이번 신강의에서는 새롭게 그래서 커리큘럼 개편을 했어요 자 첫 번째로 기초이론 강좌를 여러분들 수강하셔야 합니다 총 4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단계로 정규심화 과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셔야 되겠죠 기출 해설 강좌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천재, 천계 주옥 같은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실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실전원격 모의고사로 동영 모의고사로 실제 시험과 똑같은 모의고사로 연습을 하시는 단계로 다섯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기초이론 강좌는 사실 강좌명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초이론이라고 할까? 정규이론이라고 할까? 그런데 정규이론이라고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자꾸 욕심을 내버리는 거예요 자 이번 강좌의 가장 중점이 되는 강좌는 바로 이 정규심화 강좌가 중심이에요 이 정규심화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초이론에서 공부하고 정규심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이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 기초적인 것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기초적인 거는 나는 볼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아 나 바로 정규심화로 들어가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그게 있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 한번 준비하셨다가 아깝게 실패를 하셨다거나 그래서 지금 재수삼수를 하신다거나 또는 뭐 관련 컴퓨터 관련 학과를 졸업하셔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신다는 분들은 바로 정규심화 강의로 들어가셔도 돼요 이 정규심화 강의는 개리직 뿐만 아니라 전산직 또는 군무원 전산직렬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안다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어느 정도 기초적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바로 정규심화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처음 공부를 시작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기초이론부터 먼저 수강하셔야 돼요 기초이론이라고 하니까 기초적인 것만 하나? 절대 아닙니다 이전 9강의에서 정규이론 강좌를 그대로 옮겨온 게 기초이론 강좌예요 그런데 제가 왜 기초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정규이론 강좌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여러분이 욕심을 내요 자꾸 욕심을 내서 강의 듣고 문제도 풀려고 그러고 이것만 들으면 다 점수 나오지 않을까라는 자꾸 환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그나마 여러분이 조금은 가볍게 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 고민 끝에 기초이론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 기초이론 강좌는 9강의에서의 정규이론입니다 9강의의 정규이론 강좌는 130개가 넘는 강좌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작은 단원별로 쪼개서 물론 강의 시간이 15분, 20분 되는 강좌도 많았죠 그런데 이걸 다 묶어서 43개, 43강으로 깔끔하게 끝낼 수 있도록 강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기초이론 강좌를 빠르게 보시고 정규 심화 강좌로 바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두 번, 세 번 보려고 하지 마세요 1회독, 2회독 개념이 적어도 유상통에서는 기초이론 강좌를 세 번 봐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 한 번 보시면 1회도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정규 심화 과정에서 제가 빠른 속도로 복습해 드리면서 여기서는 왜 그런지 전체적인 원리를 설명드렸다면 정규 심화 과정에서는 기초이론 강좌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의 어떤 출제 패턴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깊이 있게 정리하는 그래서 상당히 스피드 있게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따라서 과거 구강의에서는 단기 심화 강좌였죠 그래서 정규 이론 강좌를 단순히 그냥 빠르게 복습하는 정도의 강좌였지만 이번 커리큘럼에서는 이 정규 심화 과정이 중점이 되는 강의가 될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 만약에 다시 복습을 수행하겠다고 하신다면 이 정규 심화 강의를 한 번 정도 더 보시는 건 좋아요 이건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기출 강좌로 넘어갑니다 이번 기출 강좌도 또 새롭게 완전히 모든 강좌를 새롭게 제작할 예정이에요 이전 9강의는 그대로 둘 건데 이전 9강의에서는 공부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시험별로 제가 강의를 2005년도 시험부터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드렸어요 그런데 이 정규 심화 과정까지 듣고 기출 강좌로 넘어갔을 때 이 갭이 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기출 해설 강좌로 넘어가서 이 문제에 저 문제 막 뒤섞여 있는 기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겹게 느껴지고 내가 여기서 공부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 기출 해설 강좌는 유형별로 묶어서 유형별로 묶어서 유형별로 문제를 풀 겁니다 뭐 교재를 또 구매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교재 그대로 구매하시면 되고 2019년도 시험 문제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교재 파일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그것만 다운받으시면 되고 책도 새롭게 출간되지 않습니다 기존 교재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기존 기출 문제집 보시면 핸드북이 있죠? 핸드북을 보시면 핸드북이 정규 이론서와 연동이 돼서 챕터별로 출제된 기출 문제들을 유형별로 묶어놨어요 따라서 이번 기출 해설 강좌는 유형별로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더 부드럽게 수강이 가능할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섹션 1 공부했으면 섹션 1과 연관된 모든 기출 문제를 묶어서 기출 해설 강좌에서 문제를 풀게 될 거기 때문에 똑같은 구성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3단계 기출 해설까지 진행을 하면 자동으로 3회독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전 강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어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좀 갭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들 하시고 기출 해설 강좌 단계에서 많이 더 어려워들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유형별로 묶어서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복습을 해야 될 건 뭐예요? 이걸 이제 복습을 하셔야죠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공무원 시험은 컴퓨터 일반 뿐만 아니라 한국사 모든 과목 동일합니다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출 문제만 정확하게 패턴을 분석하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어요 모의고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되고 그 기출 문제의 단순한 답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출 문제에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고 거기에 연관된 내용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 기출 문제를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유형별로 핸드북으로 진행되는 강좌를 수강하신 다음에 이제 본 교재 본 교재의 문제들을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면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구 강의의 해설을 보시면은 자세한 해설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자 그때 가서 또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 3회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좌를 구성했고요 자 내가 아는 것과 또 문제를 풀어내는 건 별개이기 때문에 자 주옥 같은 천 개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천재를 이전에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 천재는 정말 한 문제도 버릴 문제가 없어요 쉬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좀 강하게 훈련시켜 드리기 위해서 난이도 있는 아주 좋은 천 개의 주옥 같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 연습을 충분하게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전에 만들어졌던 천재의 문제를 좀 더 다듬고 또 교체할 문제들 새롭게 교체해서 새롭게 또 천재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자 천재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하신 이후에 자 이제 시험 직전에 이제 실전 원격 모의고사가 진행될 거예요 동형 모의고사로 실제 시험과 똑같은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퍼펙트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자 열심히들 따라와 주시면 돼요 각 가정별로 안내해 드리는 대로 자 그러면 이번 강좌는 기초이론 강좌니까 이 기초이론 강좌를 효율적으로 학습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교재부터 소개해 드리면 구교재고요 이번에 새롭게 바뀌었는데 교재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한 글자도 안 바뀌었어요 추가된 것도 없고요 글자 하나 안 바꿨습니다 따라서 구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굳이 새 교재를 구매하실 필요가 없어요 표지만 가리했어요 표지만 이거 한국사하고 우편 및 구명상식하고 디자인 맞춰야 된다 그래서 표지만 가리를 한 거니까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대로 이 교재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사실 교재 내용을 좀 많이 바꿀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또 새 교재 전면적인 내용 개편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새 교재를 구매하면 또 한 4만원 넘잖아요 여러분들 부담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또 무언가 또 수정을 가하게 되면 거기로 인한 오류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 많이 혼란들을 가지시기 때문에 좋은 교재는 오류 없는 교재가 좋은 교재예요 지금 유상통 교재는 벌써 몇 세 인쇄입니까? 엄청나게 여러 번 인쇄를 반복하면서 대부분의 오류가 수정이 됐기 때문에 큰 오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모험하지 말자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 파일로 제공해 드리면 되기 때문에 기존 교재 그대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이 교재로 수강하시면 되니까 교재를 다시 구매하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립니다 컴퓨터 일반의 바이블과 같은 교재입니다 모든 내용들 다 담고 있고요 이 교재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 교재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초이론 강좌를 수강하실 때 너무 꼼꼼히 학습하시기 보다는 빠른 속도로 기초이론 강좌를 1회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9강의에서는 130강 넘는 강의가 있었지만 이것을 최대한 압축을 해서 43강 강좌로 끝냅니다 제가 지금 이 기초이론 강좌를 제작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설명들 불필요한 내용들은 과감히 빼버리고 필요한 내용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걸 함축해버리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심플하게 강의를 구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정말 생각하면서 강의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개의 강좌로 압축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따라서 하루에 욕심내지 마시고 두 개 정도 강좌씩만 수강을 하세요 여러분들 보통 배속 빠르게 하시잖아요 강좌 한 강좌당 러닝타임이 60분에서 한 7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1.5배속 정도로 보시면 한 시간 채 안 되는 시간으로 강의를 보실 수 있으니까 더 욕심내지 마시고 나는 하루에 한 3개, 4개, 5개씩 볼까? 우리 인간의 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나는 특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급하게 달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여러분 실력을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하루에 더도 말고 딱 2강씩 43강이기 때문에 하루에 2강씩만 수강하신다면 20일 정도면 1회독을 마칠 수가 있어요 제가 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1회독을 마치지 못하고 포기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흐지부지 되니까 내가 왜 이러지? 다시 열심히 해야지? 또 처음부터 1강부터 또 공부해요 또 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1강부터 공부합니다 1강만 주구장창 공부하죠 그래서는 안 돼요 따라서 너무 복습에 치중하지 마시고 빠른 속도로 하루에 딱 2개 정도 강자씩만 그래서 20일 동안 1회독을 마치는 것을 여러분들 목표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복습하지 마세요 문제 풀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기초이론 강자라고 한 거예요 사실 기초가 아니에요 정규이론이에요 그런데 기초이론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괜히 욕심 보이시지 말라고 문제 풀지 마세요 교재 보시면 섹션별로 기출됐던 문제들을 수록하고 있을 건데 자꾸 정규이론이라고 해버리면 여러분이 강의 듣고 욕심을 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당연히 안 풀리죠 아니 강의 한 번 듣고 문제가 술술 기출문제가 풀릴 것 같으면 컴퓨터 일반을 왜 토 나오는 감옥이라고 그러고 왜 어려운 감옥이라고 하겠어요 거기에 담긴 문제는 기출문제를 제가 수록해놨기 때문에 1강의 강의를 들어서 1강의 내용이 정답으로 나와있지만 나머지 보기들은 뒤쪽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보기 예제로 들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당연히 보면 어렵죠 그런데 1강 수강하고 욕심 부려서 그걸 풀려고 하면 자꾸 어렵다고 생각해버리고 진도도 안 나가고 그러다 보면 자꾸 수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 번, 여러 번 반복이 생명이에요 공무원 시험 준비는 여러분이 정말 특별하게 머리가 좋고 천재가 아닌 이상은 빠른 속도로 여러 회 반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물론 공부라고 하는 건 왕도는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학습 능력이나 학습 방법에 따라서 방법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건 진리입니다 한 번에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막 연습장 꺼내놓고 막 까맣게 써가면서 막 한참 쓰다 보면 정신은 딴 데가 있어요 그냥 손만 갑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공부예요 아무리 열심히 한 번에 외우려고 한들 그냥 넘어가도 어차피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는 건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천천히 느리게 꼼꼼히 진행해서 보려고 하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다시 보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한국사, 나머지 과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절대 이래독 진행을 할 때 문제 풀지 마시라 나중에 정규 심화 과정 들어갔을 때 그때 제가 문제 풀라고 말씀드릴 거고 중요한 문제는 정규 심화 과정에서 또 풀어드릴 거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실력을 높여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복습에 많은 시간 치중하지 마세요 한 시간짜리 강의 듣고 4시간 복습한다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학습 방법이에요 한 시간 강의 들으셨으면 그냥 전체적인 내용 제가 강의해드렸던 내용을 쭉 연상하면서 아 전체적 흐름으로 이런 거 이런 단어들이 나왔구나 이 단어는 뜻이 대충 이런 거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아 이 정도가 됐으면 넘어가시는 거예요 한 시간 강의 수강하셨으면 적어도 복습하는데 30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쭉 한번 보시고 한 20분 정도 보시고 다음 강좌로 바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복습에 너무 많은 시간을 치중한다든지 한 번에 무조건 이것을 암기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절대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결론은 뭐예요? 기초이론 강좌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그러나 기초이론이지만 이 강좌를 다 수강했을 때는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다 학습한 거예요 제가 정규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빠른 속도로 복습시켜드리고 시험에 출제되는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을 다루어드릴 거니까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이 기초이론 강좌를 끝내면 더 이상 비전공자가 아니에요 이제 준전공자 수준이 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준전공자 수준이라는 전제 하에 빠른 속도로 복습을 하면서 깊이 있는 내용을 정규 심화 과정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 기초이론 과정에서는 욕심만 버리자 최대한 빠르게 전체적인 걸 살펴본다는 정도 그리고 수많은 IT 관련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약어들 등장하고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 용어들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래독을 진행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정도 그리고 이러한 용어들과 친숙해가는 정도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합격을 위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강의 교재 선택에 신중하시라고 하는 거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거의 특히 개리직은 강의와 교재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이미 80% 합격은 좌우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나머지 20%에 들어가겠다 10명 중 2명에 들어가겠다 생각지 마시고 잘 선택을 하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유상통 강의 수강 안 하시더라도 공신력 있는 제대로 된 사이트에 제대로 된 이름 있는 일타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말 충심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이에요 신중하시라고 하는 거 공무원 시험 준비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외로운 싸움을 여러분들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굉장히 외로워요 특히 개리직 같은 경우는 실제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주로 온라인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댁에서 또는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필기 준비를 하시면서 스터디는 별로 좋지 않아요 나중에 필기 합격하시고 면접을 보실 때는 제가 스터디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스터디 연결을 해드립니다 면접은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필기 시험 준비는 스터디는 거꾸로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들고 외롭지만 여러분 잘 이겨내셔야 되고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굳은 다짐을 하시고 독한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상담을 받았는데 개직 시험 60점이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고요 하루에 조금씩만 하시면 되고 감옥도 세 감옥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만 하시면 합격하신 분들 50대 주부분들도 많아요 이런 감언의설에 속아서 물론 50대 주부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은 피나는 노력을 하시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감옥의설에 속아서 대충 한번 해볼까? 아유 공무원인데 남는 시간에 좀 한번 준비해볼까? 이런 생각이시라면 준비 시작 자체를 하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들 인생의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길을 찾으세요 나는 정말 이 게리직 반드시 되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굳은 다짐과 함께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거야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게리직에 올인할 거야 라고 하는 각오와 함께 정말 내 주어진 상황 안에서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하루 중에 게리직 시험만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신 반면 직장 다니시면서 밤에 여러분들 졸린 놈 비벼가면서 공부 준비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이들 육아하시면서 또 살림하시면서 또 시험 준비하셔야 되는 주부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 주어진 이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일을 악물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굳은 다짐 없으면 시작하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2019년도 시험에 커트라인이 60점대가 나온 거는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어요 뭐 한 5급 공무원 시험 이상 문제로 문제 출제를 잘못해서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쉬웠던 거예요 혹시라도 탈리마케팅 하시는 분이 60점마저도 합격해요 하세요 막 이런 가문의서를 쏘겼다면 절대 연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경쟁률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 3분의 1 정도 안 옵니다 심지어 절반 정도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그 오신 분들 중에서도 진짜 열심히 공부하신 경쟁자는 얼마 없어요 어차피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경쟁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우 개리직 경쟁률 수백 대 1이라는데 나중에 시험 접수하면 우왕좌왕하고 아니 경쟁률 가지고 내가 고민을 하고 그걸 포기할 것 같으면 나는 평생 그러면 경쟁률 낮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만 나는 도전하고 살 거예요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거고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그 경쟁률을 뚫고 나갈 자신이 없다면 시작하지 말아야죠 경쟁률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거기서 이겨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앞으로 시험장 가시는 순간까지 저희 유상통은 단순히 그냥 강의 수강하시면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유파발이라고 하는 개리직 수업 뉴스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조언도 드리고 마지막 시험장 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전체적인 계획과 세부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면서 강의를 수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기생충 영화에서도 봤듯이 다 계획이 있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계획이 있어요 무계획으로 그냥 해보지 뭐 오늘은 2시간 했다가 내일은 왠지 좀 피곤해 2시간만 해야지 다음 날 아우 주말인데 좀 쉬어야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공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죠 공무원 시험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언제까지 무슨 강의 어느 정도 공부하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할 것이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적어도 한 달 일주일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계획이 있어야 돼요 물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공부하는 것과 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해나가면서 스스로를 조금 질책도 해가면서 공부라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표를 세우시고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또는 저에게 하는 다짐 약속을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지금까지 매 시험 70% 넘는 합격자를 배출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다음 시험에서도 제 유상통의 전통 그대로 80% 이상 이번에는 합격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성심 성의껏 강의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강생 모집에 신경 쓰지 않고 수강 중인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는 유상통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물론 수강생 모집도 중요하겠죠 사실 여러분 믿으실까 모르겠지만 2019년도까지 그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그랬지만 저희 유상통은 어떠한 광고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소위 수험생인 척하면서 카페에서 댓글 작업을 하는 알바 작업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바이럴 마케팅으로 막 여러분들 현홍시키는 그런 광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합격자들의 입소문으로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소개되어 주시고 해서 저 유상통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나마 개리직 정보를 교류하던 가장 많은 개리직 수험생들이 모이던 카페가 이상하게 변질됐죠 그래서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교재나 강좌 이외에 모든 강의나 강사들 이러한 이름이 나오면 전부 삭제하고 강태를 시키고 그런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개리직과 관련된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마케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 드리는 약속은 절대 불법적인 마케팅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거 뭐 알바 댓글 알바 작업이라든지 막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무슨 바이럴 마케팅 작업이라든지 절대 이런 거 하지 않을 겁니다 합법적으로 있는 데이터만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는 자신 있어요 있는 데이터만 보여드려도 충분합니다 저희 마케팅 대행사에게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더 포장하려고 하지 말아달라 우리 있는 그대로만 진실되게 보여지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절대 어떠한 합법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마케팅 행위는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합격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강의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파바리라고 하는 수업뉴스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의식 시험과 관련된 정보도 드리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또 다독여도 드리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저 유상통에는 콜라를 보내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콜라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비게이츠도 콜라강이고요 워렌 버핏도 하루에 콜라 5캔을 마신답니다 저도 콜라강이에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 이 유수가 좋아하는 콜라를 보내는 우리 유상통의 전통이 있답니다 그리고 합격하시면 여러분들 천안에 있는 우정 공무원 연수원에 들어가시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를 우리 합격자분들 대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호두과자를 유수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저희 유상통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에는 아니 내가 합격했는데 내가 왜 콜라를 보내는데? 내가 왜 호두과자 내가 먹지 왜 보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와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해보시면 아 이래서 왜? 여러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수험생이 돼서 시험장 가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그 힘든 시간 그 외로운 시간을 제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합격하신 기쁨을 나누고 싶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합격하셔서 유수에게 콜라보내는 그 순간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미 개리식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 여러분이 지금 타고 계신 배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러한 나룻배 삐그덕거리는 이러한 배가 아닌지 여러분이 앞으로 가셔야 할 곳은 이러한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망망대회와 같은 태평양과 같은 저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듯이 오랜 시간 동안 외로운 시간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삐그덕거리는 배로 이 태평양을 건널 수 없어요 물론 유상통호에 타신다라고 해서 강의만 수강하신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합격을 보장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열심히 열심히 노저 오셔야 합니다 자 절대 나는 그 10명 중에 2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이나 이러한 생각 하지 마시고 편한 길로 오세요 제가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열심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히 갈아타시는 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 하나 소개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런데 그러나 그것은 그 배가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다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배는 이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라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경쟁률 높은 거 도전 그렇지만 그 도전은 가치 있는 거예요 자 이 우상통호에 탑승하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1강부터 성심성인껏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1강부터 성심성인껏